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야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당대표로 80대 노인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또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가 뚜렷이 나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시국진단과 통찰력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와 그가 내놓는 생각의 결과물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시국진단과 전망에 대한 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간단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홍 의원의 시국진단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정치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장선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역성적인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40%도 채 안 되는 투표율을 감안한다면 24개 구청장과 80% 이상 지방의원을 가진 민주당이 압도적인 조직선거와 관건 선거를 하게 될 것인데 반해서 민주당 이중대 정책으로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느슨한 우리 지지층과 와해된 서울지역 당협조직으로 이런 악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그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점에 심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조직이 차지하는 힘은 막강합니다. 지금은 서울의 구청장 가운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 구청장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부터 지방권력장악 과정은 선거에 가난한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권력장악의 시나리오는 그때부터 작동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선거 결과를 통계 분석한 결과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권 세력의 실정과 악정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지지층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4.15 총선의 공정성 시비를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외면함으로써 오랫동안 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로부터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유권자들 가운데 국민의힘을 민주당 이중대 정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야당에는 그다지 절박감이나 절실함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리에 만족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내부 구성들은 그런 시각에 대해서 항변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김종인의 모든 그런 당의 업무를 마치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현자처럼 행동하는 폼을 잡는 모습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입니다. 홍준포 의원의 주장입니다. 더구나 김종인 의원장이 이미 우리 당 후보들을 모두 폄하해버려서 어느 후보가 선택을 받더라도 상처뿐인 출마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끼리 쪼개고 제외하는 속 좁은 좁쌀 정치를 어떻게 우리 지지층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장 선거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부산조직도 상당수 와야되고 곧 저들은 부산 진역 최대 수건 사업인 가득도 신공항도 발표할 것인데 그것을 무선 타계책으로 돌파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태극기 세력이 가장 강한 부산에서 그 세력을 업고 정아무개가 출마하려고 하는데 아무나 났으면 찍어주는 부산으로 얕잡아보고 초선 위원들에게 출마 종룡도 하고 다른 중진이나 다선 위원들을 배제하면서 부산 시장감이 없다고 진러댔으니 부산 사람들이 뿌리나도 단단히 나아있을 것입니다. 사실 김종인 씨는 80대입니다. 제가 나이에 대해서 크게 무슨 편견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화면에 비치는 비주얼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은 수구정당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수구정당의 뉘앙스에다가 80대 노인이 자지우지하는 듯한 마치 자신이 무슨 현장인 것처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자주 이렇게 비치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너는 잘했냐? 너는 잘했냐? 너는 잘했냐?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범야당 세력들을 교합해서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힘을 모아서 뭔가 사심을 내려놓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유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성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홍준포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제 우리당 최대 지지 지역인 TK에서 민주당 34%, 우리당 30%로 역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궐선거도 없는 호남에 가서 표를 구걸이나 한가하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보궐선거로 앞두고 하는 모습들이 가관입니다. 어제 대구에 가니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마 다음 총선 때는 전남 광주에서 출마하나 보다고 대구 사람들이 이구독성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을 들인다고 해서 서울 호남분들이 보궐선거일 때 우리당으로 즉시 돌아오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야.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당을 지켜온 우리들만 또다시 형극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야당이 왜 이래? 우리 지지층들이 아우성입니다. 물론 홍준표 위원에 대한 선호가 아주 뚜렷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폄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 가운데, 이 주장 가운데, 이 의견 가운데 틀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표를 줄 곳을 찾아서, 표를 줄 사람들을 찾아서 공을 들여야 되죠. 김종인 씨는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들렀다 나가면 그만입니다. 객입니다. 객.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김종인 씨의 평생수건 사업을 처리해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눈에는 김종인 씨의 평생수건 사업인 경제민주화를 처리해 주는 그런 장소가 국민의 힘인 같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많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의견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한 번 깊이 야당에 관계하는 자와 야당을 지지해온 사람들이 숙고해야 될 조언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당이 실책도 보통 실책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책을 심하게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율이 답보산대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이에 따라서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실함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야당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야당을 보면서 또 야당을 지지해온 사람의 일원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자기 당에서 가능성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일일이 약점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김종인 위원장을 보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80생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잘 살아왔냐?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80대 노인이 이끄는 당은 수구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욱더 강하게 덧씌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실속도 중요합니다마는 마케팅도 중요하고 포장도 중요하고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미지와 같은 비주얼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야당이 좀 야당답게 야당스럽게 그렇게 전투력도 갖고 좀 공세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좀 절박하고 또 절실하고 좀 악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홍준표 의원의 주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